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차 여정인TV 스몰 콘서트가요 이번주죠 9월 24일 토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매해주세요 현장 예매도 가능하고요 네 계좌 예매에 미리 먼저 자리찜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실분들 010-7124-1787로 문의 선착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함께 우리 스몰 콘서트로 나눠봅시다 현장에 오셔서요 함께 나눠요 어느덧 벌써 7번째 함께하는 스몰 콘서트 7회의 행운은 어떻게 누구에게? 여러분에게 그 사랑 하나로 나는 사랑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더 큰 걸 원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마지막 남은 진심한 그대한 사람이면네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7시죠 네 오시면요 많은 즐거움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9월 생일 축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자랑 그리고 이번에는 윤노래도 한번 할까요?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즐거울 것 같아요 오실 분? 9월 달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와주셔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차차차 주차진 어깨 위로 어둠이 내려도 그대 그림자로 눈부시죠 세상 끝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그 사랑 하나로 나는 사랑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늘이 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전히 스몰 콘서트에 여러분들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?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7시 네 빨리빨리 예매해 주시기 바래요 기다릴게요 5시 네 빨리빨리 예매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